안녕하세요! 한입 다시 할아버지 다 먹겠습니다. 어디까지 먹을래? 어디까지 먹을래? 김밥을 줄까? 햄미 음 맛있다 이거 매운 거 아니야?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건 강남수 새로운 거 넣은 거 아니야? 응 강남수 보자 나랑 사귈래요? 사귈래요 잠깐만 저 여자가 있잖아 저 여자가 알아? 아빠 사귈래요 응 저기 가 자동차잖아 빨리 와 그냥 가 아 여보 초등학생이야 그만 먹고 응 아빠 먼저 시작한다 자 자동차 양파 시원한 연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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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화나지 이런 거 고르고 있어 그렇지 나만 넣어주세요 나만 넣어주세요 처음에 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갈 powerful Age 뭐? 국물 파는 거 다 먹지도 않네 기분아 근데 안 맞았다 아 안돼 안돼 식사 없어? 응 3통? 진짜? 응 파서 응 수박 소금 다 acontec이라 고구마 몸이 잘 땡기만할까봐요 소금 소금 구울 때 고구마 굵기 욕도 구울 때 운동 썰기 도룹 밤 먹기 고기를 껍질해주세요 오케이 배잎 고춧가루 피곤 으음 맛있네 아쉽게 Avec 칼국수 치킨 마늘 치킨 진공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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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고춧가루 모두 형태 맛있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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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아우, 붓떠가! 그릇에 소금 너무 안 빠져요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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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단무지 고춧가루 소금 고추 소금 소금 고추 고춧가루 물 고추 고추 뼈로 cripte 야채 마늘 동그릇 스팸 꼭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음 반응했다 아니요 어우 이건 좀 맛있어 와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내게 미용실이 좋네요 어우 좋네요 중간 사이즈로 꼽아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마음에 들어요 빨리 TV도 보세요 네 지금 좀 아프네요 정말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아 딱 한 개 나왔어요 귀엽네 예쁘게 씻으면 좀 참으세요 어머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저 이제 집에 갈래요 아 아 아 아 아 양에서 정말 hire 마 아 늦은 아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